이기기 위해서 좀 많이 비겁 야 잘했어 잘했어 뭐야? 형들 다 했는데요? 이게 내일 어떤 미션에 필요한 도구들인가 다들 수고가 많았네 다들 수고가 많았네 오늘 자격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1, 2등 팀에게는 내일 007 미션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스마트 PC와 함께 휴대전화를 수여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꼴치를 차지한 3등 팀에게는 휴대전화만 전달한다 좌절하지 말고 내일은 더욱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 주게나 그럼 팀별로 앞에 놓인 가방을 하나씩 가져가 이만 해산 자 우리가 사면 되지? 아니 이거 뭐 PC는 뭐 어디다 쓰나? 아싸 재석이 형 저도 못 쓰는 거네 야 이걸 어디다 쓰나? 다행이다 나도 못쓴 것 같아 야 이걸 어디다 쓰냐? 괜히 짐만 대고 저희는 갈게요 자 출발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네 뵙겠습니다 축하 아 아 이거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자네에게는 아웃 면허가 발급됐어.